티몬과 위메프 사퇴 이후 Q10그룹 계열사에서 최근 권고 사직과 희망 퇴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Q10의 계열사인 Q익스프레스에서 퇴사한 직원들에게 돈이 없으니까 퇴직금 분할 지급에 동의해달라고 이메일로 요구했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동료들의 급여와 재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듯한 문구도 넣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Q익스프레스 한국 법인이 퇴직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회사 경영 사정으로 퇴직금을 두 차례 나눠서 지급하는 데 동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다시 재직자들의 급여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메일을 받은 사람들은 SBS와의 통화에서 동료들 급여를 운운한 압박으로 느껴졌다. 월급이 지연될 경우 퇴직금을 명분 삼으려던 건 아니냐고 반응했습니다. 퇴직금은 제도나 회계 개정도 달려야되면 불구하고 이걸 혼자 생각하는 것 자체도 Q익스프레스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미래에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기에 향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양보와 희생에 대해 감사를 전하겠다고 썼습니다. 퇴직자들은 물류업계 좁으니 나중에 만날 수 있으니 동의하라고 해석됐다며 향후 이직 시 평판조회 때 영향을 미칠까 걱정했습니다. Q익스프레스는 SBS에 무조건 동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며 퇴직금은 차질 없이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익스프레스는 나스닥 상장 이슈로 팀에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사태 발생 후 Q10에서 독립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일 literally 이렇게 100 11 3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